이렇게 총 운동 시간은 대략 9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운동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는 단위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10분 안에 어깨를 작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앞에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해요. 저는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하루에 두세 시간은 해야해요. 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시간이 없을 때 운동 강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치체 없이 원암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암 운동의 장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증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쉬는 시간의 제한입니다. 오늘 어깨 운동의 첫 번째 종목은 원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원암 운동은 항상 양쪽 팔 중에 근력이 약한 쪽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리고 강한 쪽의 근력이 남아도 약한 쪽의 수행 횟수에 맞추어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로 10개를 수행했으면 오른쪽 어깨로 11개를 수행할 수 있어도 10개만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야 좌우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실패 지점까지 수행했으면 지체 없이 오른쪽을 수행합니다. 역시나 왼쪽의 수행 횟수에 맞추어서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덤벨의 무게만 변경하고 별도의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어깨를 수행할 때 왼쪽 어깨는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원암 운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3세트가 끝났습니다. 다음 운동 종목까지 대략 1-2분 정도 쉽니다. 어깨 운동의 두 번째 종목은 원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왼쪽 어깨를 실패 지점까지 수행. 쉬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의 수행 횟수에 맞추어서 수행. 1세트 끝. 쉬는 시간 없이 덤벨 무게만 변경해서 왼쪽 어깨를 실패 지점까지 수행. 쉬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의 수행 횟수에 맞추어서 수행. 2세트 끝. 쉬는 시간 없이 덤벨 무게만 변경해서 왼쪽 어깨를 실패 지점까지 수행. 쉬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의 수행 횟수에 맞추어서 수행. 3세트 끝. 역시 3세트를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다음 운동 종목까지 대략 1-2분 정도 쉽니다. 어깨 운동의 세 번째 종목은 원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역시나 이전의 운동들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프론트 레이즈를 하실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대 수축 범위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넘어서 승모근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승모근을 아래로 완전히 눌러놓고 승모근이 수축되지 않는 지점까지만 들어주어야 전면 어깨로만 완전히 고립시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 레이즈 역시 3세트를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총 운동시간은 대략 9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운동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현재 회원님이 하시는 1시간의 운동시간과 저의 10분과 과연 무엇이 더 힘들고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면 단백질은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수행한 자만이 단백질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운동을 제대로 끝내셨다면, WPI 단백질 15g과 아르기닌과 BCAA와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더버프 단백질 탄산음료를 마시면 오늘 어깨 운동은 성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자로 찾아뵙겠습니다.